3월의 첫날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오늘 무척 추우셨죠?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 서부지역 고산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6.4m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도 찬바람이 강해서 춥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내일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더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차 풀릴 텐데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최대 7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 중산간에는 1에서 5cm, 북부 해안지역도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전부터는 바람도 잦아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낮을 텐데요. 북부지역은 2도, 남부와 동부지역 1도,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해안지역은 대부분 8도 안팎을 보이겠고 성판악은 1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절기 경치빈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